수영장 같고 내 머리 위에 하나 있대 둘 다 내.. 둘 다.. 열심히 해가지고 11킬 치킨 먹어놓겠습니다 먹어서 유튜브까지 올려놓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자 12킬을 위해서 타노스부터 깨고있다 시작하자 그래서 고 나 진짜 열심히 할거야 여러분 나 진짜 이틀친거 오늘 보여준다 파쿠레스 어우 깜짝이야 누구세요? 하나 둘 셋 아 네일킥 아 네일킥 아 네일킥 아 네일킥 아 못참아 이리와 으아아아악 나이스 온다 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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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 먹으러 오지 않을까 나 절대 몰라 헉 그림자 보이는데 이..이 정도 그림자로 알지 않지 어쭈 걸렸냐 뜨거울텐데 튀어 튀어 왜케 헥갓냐 생긴게 어차 붕대 감아 하하하하 아 나 이렇게 이렇게 생긴게 너무 싫어 헥갓해 나도 들어간다 에미사고 너 이길 수 있어 에미사고 기다려라 2층인가 어어 야 사플 좀 해 하나 더 있었는데 얘마 뭐래 끝말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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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지 않아 잘 했네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방금 봤어 워악 애살이겠지 잘 보냐고보니깐 싸워주자 아아아아아아 하리 하하하하 어 너무 무서워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이게 바로 공포 게임 와 나 진짜 일살 너무 잘 쏜다 진짜 내 실력이 친한다 엄마 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리 와, 이 자식아 5, 4, 3, 2, 1 어, 쟤도 수류탄 간다 이런 와, 수류탄 미쳤다, 내 수류탄 아, 무슨 키리콜러드로 이거 방금 산 건 기적 아니야? 너도 수류탄 피했어야지, 나처럼 거기서 날 쏠 게 아니라 아, 내 여기나마 있냐, 하필 난 솔직히 말하면 이쪽으로 건너가고 싶었는데 이 집에 있을까 봐, 여기로 건너는 거거든? 이것도 내 선택이었는데 어더 걸린 키리라뇨 저 방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더 걸린 키리라니, 이거 좀 그거 좀 유튜브 여러분에게 어더 걸린 키리인지 제가 열심히 잡은 키리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치킨에 1,000개를 묻어주신다고요? 지금 14명 남았는데요? 아, 사람 하지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티나게 버기 옆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오, 서클 건너가야 되네 다리 내가 나중에 건너가자, 연막 가면서 어려운 서클에, 절대 쉽지 않은 서클 경추나이스 1킬 더 해야 돼? 오, 그렇다 내가 잡을... 1킬 집을 미리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어떻게 가냐고 얘랑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나 알겠네 살려줘, 살려줘 살려줘 헤헤헤 헤헤헤 소렸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therapeutic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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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, 뭔 소리야? 일따 이따! 런 하헤헤헤헤 여러분 ESP면 인정해주셔야 돼요 저 돌카치는 가야되네 아 나 술탄이 없어 있네? 아 어떡해 빙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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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피해야 돼요 여러분? 와 근데 저기서 침착하게 빙을 두 개 까고 온다고 나이스 나이스 얘말고 하나 더 있거든? 어 건너 오는데 나도 빙 까고 나도 빙 까고 아 빙 이렇게 까는 거구나 오케이 보여준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다시 빙 등기 시작한다 내가 오늘 빙한테 야무지게 당했기 때문에 아 빙 깨달아 버렸다 아이 그럼 보여줄게 설마 빙 깔 거 아니야 아 아 나도 백터 싫어 너도 오늘부터 백터 안 쓸 거지? 진짜 총알이 너무 빨리 빨리 달아 오늘 그렇게 한 번 죽었거든 누구냐 누구냐 같은 애지 언제 빠졌지? 무서울 땐 오히려 차가 났다 예전에 시동 안 꺼질 때는 별로였는데 시동 꺼지고 난 뒤에는 와 어디서 갑자기 차를 세워도 애들이 붙을 확률이 좀 작아가지고 지금 서클 안에 들어가면 키를 많이 못 하겠지? 앞에 싸우고 있으니까 저기 가봐야겠다 너무 정면인데 모르는 것 같지? 아 오 수리 다 간다 오호 야무지게 피했다 뭐지 아 아 뭐야 애들이 좀 잘해 알파 그냥 히 다 야 띵 이렇게 하는게 아니야? 띵 이렇게 하는게 아니야...? 이런 띵 크릭에 선글라스라도 써야할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